하트 경력 46년째인 부자원씨를 따라 아들과 아내도 같은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일활사가 됐죠 어떻게 해서 또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렇게 머리를 하게 되셨어요? 아버님 하시는 일이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워서 저도 이 일을 선택하게 됐죠 저기 흔들지 마세요! 매친 김에 저도 머리 감기기에 도전을 했는데요? 저 주씨 입지 않을텐데요 그런데 그때 세수할 머리에 담아야 하고 키 버리면 어떡해요 이 기술은 어렸을 때부터 맨장을 감아야 이 기술을 배우고 머리 감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맨장 감고 또 맨도를 맨장하고 우리 스승님은 그럼 몇 살 때부터 머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14살 때부터 했다니까요 14살 때? 아 그래요 8년 동안 몸전운 아버지를 대신해 이발사가 된 구장원 씨는 동생들 뒷바라지 위에 비록 학업은 포기해 왔지만 절대 후회는 없습니다 친구들 가서 학교 졸업하고 그럴 때는 나도 중학교 왔으면 저렇게 졸업할 텐데 못 갔구나 또 고등학교 역시 왔지 않아서 그래서 어차피 나는 이 길을 택했으니까 내가 지금은 이러지만 나중에는 내 먼 날 내가 나올 것이다 실력을 인정받아 국제대회로 휩쓴 구자원 씨 그리고 아들 구본영 씨에게는 아버지는 최고의 스승님 우리 딸에게도 어떻게 가업 이어주실 생각이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돌잔치를 했는데 청진기도 입고 환사봉도 입고 여러 가지 연필도 입고 그랬는데 갑자기 놓여있는 가위를 딱 짚더라고요 가위를 딱 잡고 나서 딱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가위를 이르렀까 보다 사가지고 다 웃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바라는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용의 가족으로서 머리도 예쁘게 해주고 앞으로 건강하면서 즐겁게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파이팅! 꿈을 꾸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듯 꿈꾸는 오늘이 있어서 우리는 또 내일을 살아가는 거겠지요? 네 가슴 따뜻한 여행이었습니다 네 온 가족이 한 꿈을 꾼다는 거 참 보기 좋네요 그럼요 특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서로에게 큰 주력자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식구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신의 고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웅투리 강와사비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채용하신 참여하 Britannica 오늘의 금지하 BEAs 신호를 위해 신호를ầu지했습니다 배우 converter 신호를 지지한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